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실행의 13가지 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실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뭔가 머릿속으로는 아이디어로 넘치지만 다 성공하지 못하죠 일부 사람만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성공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행의 답이 있습니다 MJ 드마코도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MJ 드마코가 말하는 실행에 대한 13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이탈을 각오하라 공경, 고초, 어려움, 역경, 수고로움, 고난 같이 있는 것들은 모두 손에 쉽게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좀 쉽게 얻어보려고 온갖 머리를 짜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결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힘들게 노력해도 가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가치가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도 분명히 공경, 고초, 어려움, 역경, 수고로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각오하시고 이겨내실 때 가치 있는 뭔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시장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포기하라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깃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패를 마주하실 때는 그때 내가 이걸 포기하거나 접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재평가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각본 탈출 실패는 딱 한 가지 경우뿐이라고 MJ 등록한 얘기예요 꿈을 접고 각본화된 평범함으로 회귀하는 것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꿈을 위한 노력이나 도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꿈을 접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절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초기 사업 목적에서 이탈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초기 사업 목적에 뭔가 내가 A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차가 겪으면서 B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에서 B를 바뀌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 사업을 좀 해봤는데 A가 안 되네? 아 역시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나 봐 역시 나는 사업이 될 사람이 아니야 역시 나는 사업을 해서 뭔가 성공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고 원래대로 살던 대로 되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로 해서 안 되면은 A로는 안 되나 보다 하고서 B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B에서 안 되면은 B는 안 되나 보다 C를 해보자 이렇게 행동평가 조정을 거치시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 아마존도 처음에는 도서를 판매한 사이트였죠 근데 어쨌거나 도서를 판매하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뭔가 내 사업의 생각과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실패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포기하는 잘못은 실수는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우물만 파라 한 우물만 파는 것은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물을 파기 전에요 반드시 한 우물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에만 하십니다 여러 개 A, B, C, D 다 널부리지 마시고요 딱 하나에서 일단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거기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성공을 받던 우물과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 성공의 경험이 다른 걸 하는 데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A 하다가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완전 망하는 거고 그걸 또 여러 개의 우물을 파면 당연히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하나만 제대로 파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균형은 당분간 저봐라 마이클 펠프스가 23개의 금메달을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 3과 수영의 균형? 흔히 많은 워라벨? 이 워라벨을 잘 맞춰서 23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 조던이 6번 NBA 챔피언십에 오른 이유가 3과 농구의 균형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불균형을 겪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성공하시려면 워라벨 이런 건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 지속하게 그것에 미치셔야 됩니다 워라벨이 완전히 붕괴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크도 균형은 당분간 저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아라 삶 전반을 지지해줄 환경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초콜릿을 사주는 친구, 치킨 사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를 최적으로,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서 그 환경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환경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욕을 샘솟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목표 달성은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문지기들의 허락을 구하지 마라 테드 윌리엄스라는 노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숙자는요, 진짜 노숙자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노숙자가 SM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가서 오디션을 본다고 해보세요 아마 출입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노숙자니까 하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분은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덮어버리는 거는 문지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지기라는 것은 게이트키퍼를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를 보냈습니다 이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 투고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내 글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고요 물론 좋고 나쁨은 관계가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편집자가 이 글을 마음에 들어하지만 책으로 출간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 게이트키퍼 편집자한테 편집자의 승인, 편집자의 허락을 구하지 말고 직접 내 글을 직접 읽어준 독자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자 해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책을 낼 수 있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허락하고 승인하는 문지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지기들이 여러분들이 거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지기의 허락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꿈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의 허락을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문지기 거절하면 직접 인정받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런 통로, 그런 경로들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품위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라 생산 가치주의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성장하고 뻗어가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브랜드 전략이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구축된 브랜드 전체성은 고개의 전체성을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을 쓰는 거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내가 애플을 써? 이거는 갤럭시를 쓴다는 것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애플이라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전체성을 애플로서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IT에 좀 더 친화적이고 트렌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 고객의 전체성, 나의 전체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애플의 브랜드 제품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걸 한 거죠 품이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싸더라도 그 제품, 그 브랜드 제품을 계속 소비를 해준다는 거죠 성장하고 뻗어가는 비즈니스를 원하면 브랜드를 구축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일곱 번째, 언행일치로 브랜드를 키우라 브랜드 10개 중 9개는 물론 브랜드를 키우지 않는 기업도 많은데 브랜드를 키우는 기업 중에서도 10개 중 9개는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면 고객 만족은 커녕 고객 불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죠 일관된 행동으로부터 브랜드는 구축되기 시작한다 여덟 번째, 설득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팔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사람을 사랑받아왔고 어떤 생각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속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그 스토리텔링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은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설득의 주요 수단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아홉 번째, 편견을 치워버려라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편견에 대한 그 MJ 드마크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나라면 포럼 콘텐츠를 보기 위해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포럼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보조제를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서를 고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죠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뭐 어쩌서 어쩌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 아니라 다 편견 그 사람이 가진 편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MJ 드마크 역시도 이 추월차산 포럼이랑 가지고 뭔가 구독 서비스 콘텐츠를 팔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걸 누가 돈 내고 사 그걸 과연 돈 내고 보러 올 사람이 있을까 결과적으로 어땠죠? 대상권을 거뒀죠 이런 편견의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꿈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SEO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지 마라 SEO라는 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보면 상위 랭크라는 게 있죠 상단에 뜨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뜨는 블로그라든지 상단에 뜨는 쇼핑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MJ 드마크는 이 SEO 지옥행 열차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SEO 로직 검색 엔진 최적화는 내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검색 엔진이 바뀌어가지고 검색 엔진 로직이 바뀌어가지고 내 물건이 1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떴던 게 저 끝에 10페이지에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EO를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MJ 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하려고 하던 비즈니스 하러 할 때 이 SEO에 물론 돈을 받는 게 좋지만 여기 너무 지나치게 기대서는 안 된다 열한 번째 유행에 휘말리지 마라 너무나도 많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해서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으로 시간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거 뜬다는데? 저거 요즘 유행이라는데? 이런 거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트렌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의도치 않은 뭔가 상황이나 환경의 변함으로써 그 사업이 또 적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두 번째, 사업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라 켈로그, 켈로그 아시죠? 다구점 10분째 켈로그의 사례가 나오는데 보수 성향의 대규모 사이트인 브라이트 바트에 광고를 시지 않겠다고 켈로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켈로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정치에 끼어들지 마라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라 정치를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누구나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엔젠 스마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상품과 서비스는 비평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니까 절대 모든 사람이 만족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비평이나 불만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3가지의 그 엔젠 드마커가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13가지가 모두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우리가 자기개발적인 측면이나 나 자신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만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13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엔 실행이다 아무리 이념이든 아이디어든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좋아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내 삶을 바꾸든 혹은 내 사업 아이템이든 좋은 게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아멘